자 안녕하세요 유튜브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7회 이브리그 하는 날인데요 영상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녹화를 중간까지 하다가 이제 리방을 했었는데요 다음 팟으로 지금 녹화를 하는데 녹화가 지금 오류가 나서 시작 버튼이 안 눌러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방송 시작 시 자동으로 저장 이거는 뭐 이미 지금 처음부터 활성화되어 있고 아무리 눌러도 시작 버튼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영상 자체가 녹화가 안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서도 조금 오늘 리그가 영상 상태가 많이 또 좋지 않았거든요 경기 내적으로도 조금 이제 세션에 조금 문제도 있어서 이번 리그는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번 2브리그에서 MVP 경기가 아주 다행히도 두 경기가 나왔어요 그 경기만큼은 제가 MVP 경기를 업로드 하겠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도 1브리그에서 바로 영상 이어서 올릴 테니까 1브리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정말 감사드리고 유튜브에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